더 무거운 공이에요? 개형님 아 이게 띠와나 오자마자 이제 야구인들 안입니까 저희가 이제 형님도 합리했으면 좋죠 저희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여기 띠와나 근처에 야구장 모여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가서 뭐 야구를 하고 있으면은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 안되면 절끼리라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야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야구장으로 진짜 계획 없이 가보고 나와있네 와 저희가 지금 멕시코 야구장에 가있습니다 저도 뭐 아는게 없어요 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? 여기도 지금 야구장에 가있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이식적입니다 기운이 뭐예요? 저도 트레이너를 못해요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야구장에 왔는데 와 야구 잘해 어 그냥 약간 사회있냐구? 저 뒤에도 경기하고 있네 저 뒤에도 경기하고 있어요 와 잘 던지는데? 형님 일반 사회있냐구는 아닌 것 같은데? 왜냐면은 나무로 저렇게 때리기가 와 저게 형님 잘 던지는데? 피치바라 한다고 해볼까요? 가서? 네 저기 몸풀고 연습한다고 해볼까요? 몰라 근데 야구장이 생각보다 잘 되어있다 저도 놀랐어요 네 잔두도 깔려있고 깨끗하게 잘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야구장이네 그래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 약간 축제 분위기 같은 게 좀 놀랐어 가족들이 나와서 네 오 여기 여기는 야구장 더 좋은데? 네 오 근데 조금 무섭긴 하다 아 불펜 있네 네 촬영할까요? 네 촬영할 수 있나요? 네 오 진짜? 오 진짜? 오 찍어야 된대요 생각보다 되게 오픈데이 있으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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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아 아 아 아 와우 와 진짜 서프래요 고객님 구독을 드리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진짜 무거워 더 무거운 공이에요? 무거운 공이에요 와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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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아 Sale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진짜 봐 한 번도 안 합니까? 아 알죠 알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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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스케일 아 캔 두에 이게 공이 전선출인데 근데 공이 진짜 무겁게 와 와우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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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스 퍼펙토 와 끝나나 보네 지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멕시코고요 여기는 근데 취니아구가 아니고 황금사자기 청년기 같은 고규하고 지금 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고 그리고 공도 아까 제가 받아봤지만 이게 제가 뭐 엄청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골이 좋아 넘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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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 오세 인스타그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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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나이스 예 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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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에이치 에이 ヤ 여러분 야구로는 어디든 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기획 멕시코편 글로벌 시리즈 멕시코 Let's get it